다음 달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정밀 측정이 추진됩니다. 횡성군은 용역기관을 통해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횡성읍 무평미와 가담미 등 횡성적 11곳과 둔둔초등학교 등 원주적 4곳 등 모두 15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.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범위를 확정짓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기획입니다.